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다음은 지역경제 위기를 어떻게 탈출하느냐, 이게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울산시가 대규모 도로 인프라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투자유치 허브 조성에 적극 나서는 등 울산형 뉴딜 정책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송철호 시장이 밝힌 울산형 뉴딜 정책 내용 김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형 뉴딜 정책 가운데 두 가지 스마트 뉴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전망입니다. 첫 번째는 대규모 도로 인프라 사업입니다. 울산시는 2029년 개통 예정인 울산 외곽순환도로를 2년 앞당겨 2027년에 개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계 기간을 1년 단축하고 공구를 분할 발주해 공사 기간도 1년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농소 강동 간도로는 설계부터 울산시가 직접 발주해 지역 업체들의 참여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타 면제 사업의 지역 의무 공동 도급 비율을 현재 40%에서 49%로 확대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입니다. 공동 도급 비율이 확대되면 지역 업체 도급액이 3,900억 원에서 4,400억 원으로 500억 원 이상 늘어나고 고용 창출도 520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물류 비용 절감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도심의 만성적 교통 체증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월 말 정부의 공식 지정을 앞두고 있는 경제 자유구역 투자 유치 허브 조성입니다. 울산시는 경제 자유구역에 2030년까지 대기업 7곳과 중소, 중견기업 140곳, 연구기관 14곳과 대학 또는 대학원 1곳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5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통해 7만 6,7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시는 경제 자유구역을 국내외 기업과 우수한 인재가 모이는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가 큰 대형 사업들을 최대한 당겨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상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 산업과 경제를 어떻게 되살리느냐가 가장 큰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김용환입니다.